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82.7년으로 OECD 평균보다 남자는 1.7년, 여자는 2.4년 높습니다. 하지만 지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평균 기대수명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. 특히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오히려 줄었는데요. 이광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. 지난해 기대수명은 제자리 걸음이었지만 병을 얻은 채 사는 유병 기간은 늘었습니다.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은 64.4년으로 보시는 것처럼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줄었습니다. 유병 장수 시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상황인데요. 그러면 어떤 병 때문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망할까요? 역시 암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의 경우에는 26.3%였고 여자의 경우는 15.9%였습니다. 남자는 근소한 차이로 폐렴이 2위를 기록했고 여자는 심장질환이 2위였습니다. 그렇다면 이 병들이 없어진다면, 다시 말해 암과 같은 병을 정복한다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의 수명은 얼마나 더 늘어날까요? 먼저 암이 정복된다면 수명은 3.6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심장질환이 정복되면 1.4년,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폐렴이 정복되면 1년이 또 늘어납니다. 이렇게 세 가지가 최근 우리나라의 3대 질환으로 불리는데, 이 세 가지 질병이 모두 해결된다면 수명은 6.8년 늘어납니다. 의학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언젠가는 모든 질병이 약 한 알, 수술 한 번으로 깨끗하게 해결될 수도 있겠죠. 미래에는 건강을 기원하는 인사말이 필요 없이 건강한 게 당연한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SBS CNBC 이광호입니다.